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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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17일 아 14일이네요 여러분 14일인데 제가 날짜가는지도 모르네요 11월 14일 유인액은 꿀찌꺼기입니다 꿀찌꺼기 꿀찌꺼기인데 아주 저기 등거운 말벌이 벌통 앞에 달라붙어 가지고 또 날라왔네 꿀찌꺼기를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등거운 말벌을 다른 데로 유인하려고 이제 꿀찌꺼기를 대신 놓은 건데 트랙도 있어요 트랙도 여기 옆에 보면 이렇게 말벌 트랙도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는 등거운 트랙에 잘 안 들어가더라고 추우니까 들어가진 않고 자 이렇게 유인액으로 해가지고 그냥 옆으로만 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영환데도 등거운 말벌이 날라오고 있어요 화분 물고 가네 야 니네 산란 언제까지 할라그러냐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산란을 지금 하고 있네 보시면 제가 지금 춥게 벌을 90표 요거 얇은거 가을거 요걸로 해놨어요 하나 둘 이거 워낙 강군이라서 제가 뭐 크게 월동을 해준건 없어 그냥 가을 부지포 이거 딱 하나만 지금 꼽아줬거든요 벌통 위에다가 요거 요거 하나 해줬고 그게 다인데 지금 산란은 지금 하고 있네 와 지금도 화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제발 요 11월 10일날 7일날인가 8일날 영상이랑 담아봤죠 요벌동을 화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14일에도 화분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 약간 좀 풀려가지고 벌들이 왔다 갔다 가네 이제 얘네들은 지금 등거운 왔다 갔다 가지고 나온 애들이고 공격벌들입니다 공격벌들인데 등거운이 나오면 날개짓 할거야 야 야 이 등거운 벌벌이 제가 이 동네를 한바퀴 빙 돌았거든요 아니요 없어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어디 있는지 이것들도 세월 모르고 좀 나와가지고 요것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볼게요 화분이 들어오는지 날개짓 하는거 보니까 공격벌들이 조만간 등거운 말벌이 올 수도 있어 날개짓 하면 등거운 말벌이 한마리 날아오더라구 저번에 보니까 소리를 듣나봐요 날라오는 소리를 날개짓을 한두 번 했단 말이야 등겁이 날아올거야 과연 자 기다려 봅시다 이야 진짜네 보셨죠 등 토종벌이 날개짓 하고 딱 20초 후에 말벌이 날라왔어요 한마리 이야 이제 토종벌이 날개짓 하고 한 20초에서 10초 정도 10초에서 20초 정도 이따가 말벌이 날라옵니다 이야 얘네들은 그 신호로 딱 들리나봐 멀리서도 대단합니다 아저저 아저저저 이 시끼 어? 어이 어디로 가나 볼게요 나오면 앉았네 아 한마리 물었어 한마리 물었어 한마리 물었어 저저저 야 야 저 이씨 자 경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보강지 지금 철단하고 있네 자 봅시다 야 등검이 세월 모르고 잡아 토종벌을 잡아가지고 지금 절단하고 있습니다 야 저놈의 자식이 진짜 대단합니다 빨리 가 어디로 갈 건지 너네 좀 보자 사방팔방 사방팔방 다 뒤져대 둥겋말발발밤 안보이더만 어색오는거야 도대체 저번에 한번 산을 싹싹 뒤졌는데 아 팔 아파 흔들어 볼게요 아 저쪽으로 갔네 저쪽으로 갔어 저쪽으로 저쪽으로 날라갔네 저쪽에 저쪽에 등검알불 어디있나본다 숲쪽에 찾았어 이 새끼들 죽었어 저쪽으로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한번 저 숲으로 들어갔네 아 저 주택가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그래지 않아도 이거 벌들이 아유 등검아가 다 들어갔어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웬말입니까 이게 아유 불쌍한 토종벌들 내가 꼭 너의 원수를 갚아주마 자 저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니까 저기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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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올라탔네 쟤 왜 올라탔지 안 놈도 아닌데 나오지마 등검 있어 들어가 아유 아유 등검이 가로챈고 목격을 하였습니다 꼭 찾아가지고 꼭 찾아가지고 자 2부 타임에 등검을 잡는거 보여드릴게요 아유 아유 이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Id 아유 감사합니다.